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동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모두 이끌고 나가서 위세를 과시한다고 합니다. 검찰에 출석해서 자신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동에 맞춰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까 노심초사하며 작년 8월 16일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를 열고 있습니다. 1월 임시회가 다음 달 7일까지 열린다면 장장 176일간 국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이후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국회로 보내오면 즉각 부결시킬 태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인질로 잡혀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반년 가까이 국회를 열어놓고 도대체 민생을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정부 발의 법안 110개 중 15개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생 법안의 무려 86%가 민주당의 횡포에 막혀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에 출동하면서 민생과 안보는 제발 입에 올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민주당도 범죄 피의자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는 옥수의 전략을 이쯤에서 끝내주십시오. 이재명 대표 Peace 감사합니다.